동영상 찍으신거죠? 네 지금 찍고있습니다 괜찮게 나옵니까? 네 아주 멋집니다 제 유튜브가 뭐냐면 꿀인생TV에요 꿀인생TV에요 제가 티비윤수연 제가 찾아가서 봤거든요 티비윤수연이에요 윤수연 책이 여기를 티비 다음에 윤수연을 띄었으면 윤수연을 검색하면 나와요 아 진짜에요? 근데 이게 붙어있으니까 붙어있으니까 이게 검색이 안됩니다 인식이 안됩니다 하여튼 뭐 저보다 저보다 많으시니까 아유 저는 감사합니다 저도 거의 한달 됐어요 꿀인생TV에요 꿀인생TV에요 계속 좀 찍어주세요 네 계속 찍고있습니다 저도 한달 됐는데 개인체로 보면 개인체로 하면 아 그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는거 아 진짜요? 농사지으세요? 네 대박사다 그래서 266명 우와 혼자 해가지고 진짜 멋있다 괜찮죠? 그래서 이제 영문이랑 같이 아 정말? 농사짓고 있는거에요 우와 우와 하고있어요 우와 황금촌 배추 황금촌 배추 그렇죠 그렇죠 배추도 키우시고 씨도 뿌리시고 네 걸도 키우고 아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개가 되고 네 꿀인생TV 좋아요, 구독, 구독 눌러주세요 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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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천태만산 꽃게 그리고 남진 선생님과의 뒤에 꼭 사치기 사치기의 가수 윤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천태만산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벼농사 농부, 밭농사 농부, 과일농사 농부 그 중에서도 지리산의 위흡살림꾼께서 하시는 꿀인생TV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그냥 꿀 빨고 싶으신 분들 무조건 꿀인생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빨아빠라 꿀을 빨아 막 빨아버리는 거예요. 꿀인생TV 안녕히 계세요.